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예요 오늘은 그래도 섬성전자 그렇게 빠지진 않고 나름대로 지금 선박은 하고 있어요 박스권이지만 현재 8만 2천원 8만 3천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봐도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 참 대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섬성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고 현재 사우스에 올라가는데 지금 8만 3천원 정도 돼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로는 빠진 만큼 다시 또 오르고 오르고 다시 또 빠지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오전장은 언제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왠지 8만원 선은 충분하게 지키지 않겠는가 8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8만원 이상 현재 그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오선주는 현재 7만 2천 8백원에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3백원 정도 상승 중에 있고 또한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데 7만 3천원까지는 좀 약간 벅찬 느낌이에요 7만 2천 8백원 한 2, 3백원 내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그나마 본주 쪽이 약간 좀 힘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재밌는 건 또 뭐냐 벌써 또 목표가가 하향 의견이 하나 또 나왔다는 거 전에 뭐 두 개의 은행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또 유진투자증권도 목표가를 10.5만원 그리고 10만 5천원에 나있습니다 유진 유진에서도 이제 제시를 했네요 주가 상승 위에서 파운드리나 M&A 등 스토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점차 하향하고 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유진증권이 25일 날 10만 5천원으로 종전 대비해서 5%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추세는 여전한데 IT 수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등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까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투자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했어요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는 2분기는 수요 계절성과 인도 코로나 확산 영향 그리고 부품 공급 이슈로 인해서 차질 등이 빚는 거죠 스마트폰 출하 감소 및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렘 판가의 큰 폭 상승과 이외성 수익 등으로 영업이익은 한 10조 8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 코로나 참 엄청났죠 하루에 40만 명씩 나온다니까 코로나 환자가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2분기 부분별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대략 한 6조 7천억 디스플레이 한 6천억 정도 모바일은 한 2조 5천억 그리고 가전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냐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죠 뒷받침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기존 추력 사업에서 성과보다는 파운드리 아니면 M&A가 나온다 한다 파운드리 아니면 M&A가 하나 멋진 게 나와줘야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 돼야 뭔가 주가도 슈팅하고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파운드리하고 M&A 정도 이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펀더멘탈이야 삼성전자 좋은데 없죠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에 비해서 하반기 컨슈머 IT 수요는 다소 둔화될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테이퍼링 논의가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 등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실적인 그런 부담 요인들을 반영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따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10.5만원 국내 주요 증가사 중 삼성전자 목표 하향 의견은 지날 한화금융투자 나왔죠 그리고 하이투자 그리고 신한금융 이제 세 차례 연예엄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유진까지 나왔으니까 좀 줄기차게 좀 슬슬슬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0만원 선까지는 잘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같은데 10만원 선까지 9만원 때까지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10만원 선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전에 11만원 12만원까지 나왔었는데 10만원 선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약간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파운드리도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파운드리도 그리고 M&A 관련된 얘기도 들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뜨리고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만 어디정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8만 200원 정도 8만 300원 왔다가 떠내요 보니까 500원 600원 상승 정도 해가지고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로 갈 것 같고 오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새로운 또 뉴스나 뜨거 뜨면은 또 주가가 또 휘영청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있고 여러분들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물빵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차분하게 그냥 분할매수로 나가셔야지 너무 물빵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과감하게 그냥 배팅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이거 신의 영역이라 아무도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만 하고 있죠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빨간불인데 왠지 좀 불안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실컷 올려놓고서 나중에 또 5,6배원 올려놓고서 나중에 쭉 빼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이 항상 한지 그렇잖아요 연기금들 연기금들이 항상 보면 오전에 주가를 좀 올려놔요 올려놓고 오후에 막 하락시켜버리잖아요 매도를 해본다고요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좀 있어요 기관들이 즉히 단타를 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순진한 우리 뭣도 모르는 우리 개미투자더들 모르네? 그러면 이따 올라타야겠다 올라타요 말에 올라탔는데 오후 되니까 생각지 못하는 게 그냥 급하락시켜가지고 순간적인 단타를 쳐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충분히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잖아 충분히 우리보다도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주가 시세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시세에 너무 민감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세에 아니 그날그날 변동되는 시세가 뭐가 의미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준하게 매수하면서 수량에 민감해야지 이런 일시적인 시세에 민감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당장 팔 거예요? 파면 모르겠다 판다면 모르겠지만 팔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그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보세요 어제 좀 빠졌잖아요 다시 또 오늘 또 오르잖아요 빠지고 또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뭐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모은 그 금액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해서 꾸준하게 수량 모으고 정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그러면은 절대 삼성전자는 하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빨리 삼성전자 익절을 하든지 해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은행에다 그냥 돈 넣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은 같이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힘내십시오 받았고 뭐라고 transformative fell Pos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